이거 뭐 국산차로 사야 되나? 이거 뭐 외제차로 사야 되나? 이거 금액이 이거 뭐. 뭐했디? 아 나 차 사제니 이거 좀 알아봐주신데 혹시 그 삼촌들 거기 차 퍼는 사람 아는 사람이시면 나 소개 좀 시켜줍사. 차 사제? 몇 고장 차는 산단 말이냐? 부산 부산입니까? 이거 이거 신문 보라 이거 이거 어? 우리 도내 자동차 등록된 게 지금 60만대 60만대. 아이고. 그중에서 노는 차 렌트값 빼고 실제 운행하는 차는 38만대 되면 제주도 인구가 70만 아니냐? 이 정도 되면 아이돌로 운전 못하는 할망 할망 빼고 다 차를 끄성댕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. 경헌한 제주가 그저 인구당 차량 보유 순위가 인천 다음으로 2등이고 가구당 보유 대수는 전남 다음 2등이란 아님 자. 근데 이 신규에 뭔 차를 산단 말이고. 아이고 맹구 삼촌 똑똑하다 야. 근데 이장 서너 번 떨어져나 나냥 유식은 파삭한게. 아이고 차가 학원에 문제긴 문제 깁디다게.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 돌리고 오후에 병원 돌리나 호로다간 차 샙지 못해요 차 샙지 못해요. 그럼 어쩌다 그냥 촌에 한 번씩 가면 차가 이래창 저래창 새화장 있어 그래. 행패는 없이 싸움 때는 있으니까 촌에도 차 때문에만 써. 하 경혜는 이제 차들을 못 사게 하진 차고지 등록제를 하지 않아서. 경혜는 어떤 사람들은 차는 시에서 끄성댕기면 차고지는 촌에 지내어먹네 집이야. 경혜는 이게 차가 늘어난 걸 막질 못한다 이 말이야.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차를 살 게 아니고 버스탕댕기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. 버스. 버스 타지 너나냥 어려운 게 혼두가지가 아닙니다. 버스가 어려워하게. 마을 안쪽까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. 그리고 무사 차분경 몸과. 아이고 차. 안대컵지도 안대커라고. 걔나 버스들 안 타누나 노선도 어서지고 차부도 어서지고.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오다 이게 차 때문에. 거나 요새 아기들 봅사게. 요새 아기들 대학생만 딱 대도 그냥 차 타네 싹싹 댕기는데. 무사 나는 차 못 삽니까. 나 사집니다 걔. 아이고 요작이. 벤균의 경운기 비러근에 끄석 댕기는 거구나. 오라이 빠꾸고 또 졸발 오면 뭐 바추게. 오라이 빠꾸고 또 졸발 오면 이래차 저래차 하다. 그래도 그 저기 고랑창에 빠졌잖아.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은데. 봐버렸구나. 걔나 양 제일 좋은 방법이 있수다. 무시거. 뭐 딱 버스 공짜로 퇴합하면 돼요. 거 좋다 공짜로. 걔나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이수게. 공짜는 양재물도 큰 거 먹네. 공짜인 햄이 너도 나도 다 타게 돼. 맞아 맞아 맞아. 그 차들 늘어난 말이여. 질새로 뽑고. 주차장 만드는 데 돈 들어가고. 맞아 맞아 맞아. 그 돈이 버스 하영 행위네. 다 공짜로 다 태워. 맞아 맞아 맞아. 그거 좋다 그거. 저 저 인형 이장 나가라 이장 나가라. 머리가 좋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이장을 시켜. 이장 나가라. 아유 개나저나 제주도도 일 년이면 몇 번씩 눈이 폭설이 와 누나 이거 안전장치들 아니면 큰일이라 큰일이라. 개나 나는 어떤 아네태주 허영끄성들 나와 이래 박아불고 저래 박아불고 노후차 박아불고 아이고 큰일이라 큰일이라. 얼마 전이 그 MBC 뉴스 한법디강 시청에서 그 버스가 그 올라가지 못해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해 그 사람들이 그 내령에 막 버스 밀멍 올린 거. 그거나 보먹냐 야 얼마나 금치를 건 줄 알았지. 그걸 사람들이 밀당해 그걸 못 밀어 시민. 그 사람도 다 다쳐질 거 아니냐. 나 원 그거 보먹니. 금치라 가져라. 급한 대로에 여기 마트에 가면 그거 포디닥에 그 스프레지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눈길 빙판 갈 때는 그 바퀴에다가 칙칙칙칙칙 뿌리면 그냥 마트 정도는 간대냄수다게. 나 저 우리 맨 우리 그 저 머리에 칙칙칙 하는 스프레이. 아 그래 이삼친 거 그거 말한 것이신게. 그거 말한. 눈길 오는 거이신데 그게 효과가 좋지는 않단 말 씨. 그니까 이제 집에. 차 트렁크에다가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 딱 행운해 그걸로 행운해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리고. 눈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. 걔나 결론은 대중교통이 최고. 아 근데 너도 차도 오시나 경찰라 람신이. 근데 1호는 빠삭이라. 참 다른 사람들은 몰람쥬만은 야이가 사실은 그 2년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박안차다. 에이구. 야이 면화도 이게 남주새로다 세게. 경기 동무신 차를 산다고 말이여. 넌 차상은 안 되다 차상은. 버스 탄라니라 버스 탄라니라 버스 탄라니라 버스 탄라니라 버스 탄라니라 버스 탄라니라. 잘합니다. 운전 잘해도 아이고 고마세요. 아이고 삼촌 저봐라 밭에서 내는디. 밭에서 내는디. 여보세요. 어? 아 그 차 도착해자. 내겨라. 야 너 비닐을 떼지 마라고 잘라놓으시라이. 어. 알아서. 맞아. 새로 신청한거야. 야 안개. 운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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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.